얘는 좀 더 하얗게 칠하셔도 돼요 앞머리로? 예 아까 칠한 뒷머리도 생각보다 하얗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많이 칠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대라면 또 회색이 올라올 거니까 그 생각까지 하셔가지고 그래도 색깔이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딱 좋습니다 뒤에서 이 뇌스도 완성이다 그쪽은 뿌리지 말고 쭉쭉쭉 해요 베넛을 처음 맞춰야겠다 너무 한쪽만 뿌리면 한쪽만 하얘져서 나중에 껴서 봤을 때 되게 이런 아소라 백작 만들 수 있어요 얼굴 반반 머리가 아 아소라 백작도 옛날 독수리 형제 너무 옛날까지 간 거 아니에요? 이거 70년대까지 나 태어나기 전에 아 이거 영상을 지워해라 혹시 오늘 얼굴 갖고 오셨어요? 네 다 갖고 왔어요 눈총이랑 그러면 얼굴이랑 머리랑 한번 대봐가지고 원하는 색깔이 맞는지 한번 지금 칠한 다음에 살짝 한번 대봐야돼 출발 골랐어요